니코디모 니코디모가 되고 싶지 존경받고 지위가 있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하마리아 여자 같은 날이 되길 원치 않아 다섯 번이나 남편이 바뀌면서 이 여자는 자기의 선한 게 다 무너져버린다 자기의 오른 게 다 무너져버린다 자기 옳다고 생각했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결과 이혼한 것밖에 못해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자 원했겠습니까? 니코디모 원했겠습니까? 사마리아 여자 원했겠습니까? 신앙이란 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걸 내가 받아들인 것이고 내가 잘난 사람에서 받으리기 어렵고 내가 못나고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불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믿으면 하루아침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역사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요 그 사람의 말씀이 내 마음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된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일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